안녕하세요. 저는 선동기라고 합니다. 난생처음 서영화 감상하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림을 이해하고 공부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림을 보면서 편안하게 여러분의 삶과 생각을 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준비해온 사랑에 관한 그림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은 마르클 샤갈의 작품입니다. 마르클 샤갈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러시아에서 출생을 해서 파리로 왔다 나중에 미국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샤갈의 작품은 굉장히 독특한 그만의 세계가 있죠. 바로 작품 얘기 좀 해볼까요. 나란히 산책을 나왔습니다. 부부가. 그리고 저쪽에 보면 곱게 준비된 자리가 펼쳐져 있죠. 그것을 본 순간 아내의 몸이 하늘로 휘익하고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고마운 애틋한 마음을 읽은 아내의 마음이 그녀의 몸을 하늘로 부웅 띄운 것이죠. 맨몸으로 하늘을 나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이고 상상 속에서나마 가능한 일이죠. 그렇지만 무서움 하나 없는 여인의 눈매에는 이것이 꿈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샤갈의 작품은 굉장히 독특한 채색법을 가지고 있죠.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면 집과 언덕 이런 부분들이 좀 특이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입체감을 준 표현 방식이죠. 샤갈의 다른 작품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기법이죠. 이런 것들은. 마음 같아서는 여인처럼 또 연처럼 나도 하늘을 날 것 같은데 힘이 무거워질 대로 무거워진 몸과 퇴화되어 가서 이제는 기억 속에만 있는 날개에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내의 손을 잡고 가끔은 사랑을 하늘하늘을 나는 꿈을 꾸어보고 싶습니다. 샤갈의 그림 속에는 중력을 거부한 사람들의 모습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하늘을 떠 있거나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이건 러시아 문화에서 받은 환상 그다음에 몽환 그런 느낌들이 그의 핏속에 흐르고 있었고 또 유대인들의 신비주의에 대한 어떤 기질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함께 어우러진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샤갈은 러시아에서 독일을 거쳐서 파리 그리고 다시 러시아와 파리로 계속 이렇게 움직였죠. 그가 그렇게 나중에 미국까지 왔을 때도 놓지 않았던 것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특히 아내의 벨라에 대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아내의 벨라가 죽고 나서 한동안 샤갈은 그림을 못 그렸어요. 그릴 수가 없었죠. 그런데 화가들 이야기를 읽다 보면 꽤 많은 화가들이 아내를 잃고 한동안 붓을 꺾어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샤갈도 그런 화가 중의 한 명이었고 그만큼 부부 사이가 좋았기도 했죠.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결혼 무렵 아내의 앳된 얼굴은 이미 희미해졌죠. 눈가에 적당히 주름도 자리를 잡고 머리를 조금만 넘겨보면 흰머리가 쉽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내를 보다가 놀랄 때도 있죠. 아내의 얼굴에서 지금의 내 얼굴과 닮은 곳을 점차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닮는다 그러던가요. 어쨌든 저랑 점점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앞서 보셨던 필립 스티어의 그림 한 점 더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달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손톱만큼 남은 태양도 지평선 너머로 사라질 겁니다. 벌써 저쪽서부터는 어둠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내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남자는 뭔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발을 다리 난간에 걸치고 몸을 이렇게 기댔죠. 이 남자의 몸짓에서 오늘은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는 어떤 그런 결심,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세가 그렇잖아요. 다리에 올려놨죠. 몸 기대고 있죠. 오늘 끝까지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보통 남녀가 얘기를 할 때는 보통 나란히 서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로가 남자는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인은 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죠. 시선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어쩌면 사내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남자는 오른쪽으로 여자는 왼쪽으로 그냥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인도 얼굴을 좀 돌려서 반쯤만 봐도 될 것 같은데 여인의 자세는 우리 뒤에서 뒷자세에서 느끼는 건 어떻습니까. 굉장히 단호함이죠. 강 위에 배가 있고 어둠 속에 잠기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저 여자가 어떤 상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상상하시면 어떨까요. 그림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사랑은 가장 쉽거나 가장 어렵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생각을 비슷하게 가져가는 것을 보통 사랑이라고 정의한다면 무척 쉬운 일이죠.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어려운 건 없습니다. 비슷하게 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것과는 다르죠. 결국은 같이 한다는 것은 내가 곧 그대가 되는 것인데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비슷하다는 것은 다름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결국 그것은 파국이죠. 대신 같아지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는 과정을 사랑이라고 본다면 이건 참 굉장히 근사한 일입니다. 또 다른 세상으로 떠날 때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99%쯤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작품입니다. 니콜라이 야로센코의 작품인데요. 근해에서라는 작품입니다. 야로센코도 앞서 지난번에 러시아 이동파 얘기를 말씀드렸을 때 그 이동파의 멤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앞서 보셨던 베르샤겐연과 같이 군인이었습니다. 사관학교를 다녀다가 화가가 됐어요. 그런데 베르샤겐연과 달리 야로센코는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장교로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46살에 소장까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높은 지기까지 올라가게 됐죠. 그리고 전역신청서를 내게 됩니다. 맨몬처는 러시아 황제로부터 너는 전역하면 안 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결국은 전역신청서가 접수가 돼서 전역을 하고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화가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러시아 화가들 중에서 가장 사실주의적인 작품을 제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전역신청서를 내게 됩니다. 그림소로 한번 들어가보죠. 아주 특이한 모습의 그네가 있습니다. 요즘 놀이동산에 갔다 놔도 꽤 인기가 있을 것 같죠. 연인은 요즘의 연인들만큼 아주 낭만적입니다. 이제 아마 그네에 오르기 전에 팝콘을 사듯이 먹을 것을 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네가 흔들리자 먹을 것을 입에 가져가는 연인을 이제 바라보고 남자가 아주 뭐 기분이 좋죠. 이런 기회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흔들리는 근에 비해서 남자가 몸을 살짝 돌리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코가 너무 빨갛습니다. 낮술을 마신 것 같아요. 이제 적당히 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집 배경으로 떠있는 이제 뭉개구름 때문에 두 사람은 굉장히 가벼워 보이죠. 할 수 있다면 이제 두 사람을 쫙 하늘까지 좀 밀어 보고 싶기도 합니다. 잠시 좀 그림을 좀 유쾌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보셨던 이 작품 속에 이제 그네는 실제로 저런 그네들이 러시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서커스라든가 이러는데 공연장이 열리면 그 옆에 이제 오늘로 말하면 노릇동상 같은 게 또 만들어지죠. 그때 있었던 그네들이에요. 제가 본 그 사진에는 남녀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남자들끼리만 앉아있는 사진을 봤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하늘을 또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것 기분 좋은 일이죠. 이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제 보면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하늘 높이 밀려 올라가는 느낌 정말 근사한 느낌일 것 같아요. 문학자 선상력에서 가장 그 메인 주제는 글쎄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그리움이고요. 하나는 사랑이거든요. 이 작품에서도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이 좀 느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에 대한 해석은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오늘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화가가 이 그림은 이렇게 읽어주세요라고 이해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보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은 그림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림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림들이 그림을 보는 저에게 또는 그림을 보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내 어깨 좀 봐줬으면 좋겠어. 내 눈빛 좀 봐줬으면 좋겠어. 내 손동작은 어떤 것 같아? 여기는 어떤 얘기가 들어있을 것 같아? 그림들이 계속 이런 얘기를 걸어와요. 그거는 내가 거는 것이 아니라 그림에 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쪽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들이 들려줄 이야기를 상상해보는 것. 이게 후기심을 잃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늙지 않는 것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후기심을 잃는 순간 늙는다 그러잖아요. 물론 육체적인 늙음이 아니라 정신적인 늙음이죠. 후기심이 가장 많은 아이들은 가장 많은 거는 아이들이죠. 오늘서부터는 낯선 그림을 만났을 때 모른다고 외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상상력으로 그림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난생처음 서양아 감상하기 함께 수업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